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나라가 주저앉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매사를 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앞날에 어물한 그림자가 들여오는 것까지는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전 동아일보 논술위원을 지냈고 펜앤마이크의 편집인과 부사장을 지냈던 권순활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6월 3일날 2년 7개월간 그동안 장관작업과 정상화작업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물러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단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단상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순활의 나라의 앞날입니다.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의미 있는 성취를 읽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렵게 쌓아올린 소중한 성취를 무너뜨리는 데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다.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이름이 심각한 판단착오로 순식간에 추락해서 최악의 경우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지켜보면서 이 단순하지만 빼아픈 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비관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본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구군 상승기는 끝났다. 저런 대통령과 집권 세력, 제1야당 등으로 무슨 의미 있는 국가적 성취가 가능하겠는가. 안타깝지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제 내리막길만 남은 것 같다. 권순할 씨의 페이스북 거리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아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온 가슴으로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어지는 것, 붕괴하는 것, 주저앉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들이 노심초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늘 전력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긴박감과 위기감 때문입니다. 한국과 한국인의 슬픔과 눈물은 자조정신의 태락과 함께 좀비정신의 약진, 이른바 의타심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떠들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빚을 안기고 지금 돈을 확보해서 쓸까?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빼먹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비슷한 그런 전망과 논조를 7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김태훈 논술위원 겸 출판전문기자가 자신의 칼럼 2020년 대한민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더우드 기버는 명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멸망의 이유로 파탄난 로마 정신을 꼽았다. 멸망을 설명한 절 이름이 로마 정신의 쇠락이다. 기버는 이렇게 썼다. 로마인은 자유와 영광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도하케르와 그 야만적 후계자들의 왕권을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광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평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쪽은 우리다. 대북전단을 빌미삼아 공격하겠다는 말폭단에도 두려워 떠는 대한민국은 북한은 비웃는다. 민주주의 기둥인 표현의 자유조차 냉동이 친 우리는 성자가 아니라 패자다.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가 명백히 드러내는 사실은 단 하나 대한민국 정신의 쇠락이다. 에드워드 기븐이 대사라나 한반도 역사를 쓴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쇠망사가 될 게 분명하다. 자유와 민주와 공화를 내걸었던 건국정신을 버리고 한낱 저질 왕조의 햇박다이에 굴종한 정신의 쇠태가 그 원인이다.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김태훈 논술위원회 칼럼입니다. 권순할 위원회 칼럼 김태년 원숲 위원회 칼럼 또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가슬 이런 부분을 아우르면 다른 흥망성태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같은 공정체는 일단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나면 방향선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쇠락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익을 누리는 새로운 행태의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선회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조자립에 대한 강한 믿음이 사라진 사회, 근로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사회, 고부담으로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사회,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철저한 분배로 돌아가는 사회,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유와 정의와 공공의 선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사회, 이런 사회는 정신의 쇠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